자 여기에서 자 올리면은 지금 현재 모터가 돌아가고 있죠 보시면은 자 돌아가죠 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 이렇게 되면 모터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뭔가 콤베아 라든가 어떤 기기가 반복적으로 움직이고 있겠죠 그러면은 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접 센서는 딱 오면은 딱 어떻게 됩니까 인지를 하니까 감지를 딱 하니까 릴레이 들어오고 마그네트 모터가 멈췄습니다 여기서 이 물건을 들어서 딴 데다 놓으면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 분께서 댓글을 남겨 주셨는데요 이 댓글은 한 6개월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제가 다 저장을 해놨었는데 제가 비로소 오늘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현재 마그네트 그리고 릴레이 타이머 일마련 모터 근접 센서를 연결해 놨는데요 근접 센서가 온오프 여부에 따라 모터가 5분마다 작동하는데 라고 하고 딱 끊었습니다 뭐 5분마다 얼마동안 작동이 된다든가 작동되고 뭐 멈춘다든가 이런 내용이 없어서 여기까지는 회로 구성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원래 계획은 근접 센서에 물체가 있을 시 모터가 작동하지 않고 없을 때만 모터가 작동하여 근접 센서에 물체가 닿으면 모터가 멈추게 하고 싶은데 안되네요 라고 예 그래서 방법을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 기계 가공하는 곳에 한 3년 전에 이 콘트롤 박스를 만들어 달라는 의뢰가 있어서 만들어준 경험이 있는데요 거기도 이제 기계가 이렇게 두 대가 있었습니다 여기 1번 기계 2번 기계 이제 그 공작 기계가 어떤 부품을 깎는 건데 이제 깎어 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제품을 여기까지 거리가 한 3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계 깎어 갖고 한 7kg 정도인가 무게가 될 거에요 그래서 깎은 사람이 들고 여기다가 놓고 또 가서 깎어 갖고 놓고 이 사람은 또 깎아서 이제 뭐 물건을 이제 적재를 이제 완성품이 나오니까 적재를 하는데 이제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매일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이제 그 사장님이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3m 컨베어를 만든 거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은 이제 평소에 이제 모터가 이제 돌아가죠 똑같습니다 모터가 회전 중에 있고 물건을 여기다가 놓습니다 그럼 쭉 가서 여기에 이제 근접 센서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포터 센서 포터 센서를 가지고 감지를 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게 쭉 왔고 여기 오면은 딱 감지하면 컨베어가 딱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여기 있는 분은 어떻게 갖고 작업을 하죠 그럼 열 비어 있으니까 여기 작업자는 뭐 두 개 세 개 이렇게 계속 쌓아 놉니다 그러면은 이 싸는 것이 쭉 와 갖고 이제 하나씩 없어질 때마다 전진 전진 멈춤 전진 멈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준 경험이 있었습니다 먼저 회로도를 한번 간단하게 그리면은 여기에 220V 이제 전원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여기에 전원 R과 N으로 설정을 하고 이제 여기에 이제 근접 센서라고 했죠 근접 센서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이제 A 접점입니다 A 접점 여기에 PR18-5A5C입니다 오픈 오픈요 그래서 여기에 릴레이를 구동을 시키고 릴레이에 릴레이 릴레이 접점을 통해서 마그네트를 가동을 시킨다 이 마그네트는 뭐 접점이 단상이든 삼상이든 이렇게 딱 있으니까 전원 연결하고 여기에 뭐 모터를 이렇게 딱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릴레이를 쓰는데 지금 여기가 A5기 때문에 릴레이 같은 경우는 B 접점을 써 줘야 됩니다 그리고 릴레이가 하나 둘 셋 네 개 잖아요 네 개 있는데 네 개에서 첫 번째 두 번째를 제가 쓰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릴레이에 두 번째 단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회로가 구성이 되고 이대로 결산을 해서 동작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N선에 릴레이와 마그네트를 결산합니다 차단기에 N선에 연결하고 릴레이 오른쪽 N선을 연결하고 그리고 마그네트도 오른쪽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N선은 끝이 났습니다 저는 R선은 근접센서 한 선과 릴레이에 두 번째 비접점에 연결합니다 근접센서 이 두 가닥이 있으니까 두 가닥 중에 이 한 가닥을 연결을 하고 그리고 릴레이에 연결할 한 가닥 선을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연결해서 릴레이에 두 번째 비접점 여기가 B 여기가 A 여기가 컴단자입니다 컴단자 여기가 컴단자 이렇게 결선을 끝냈습니다 근접센서 나머지 출력으로 나오는 선을 릴레이에 결선합니다 근접센서 두 가닥 중에 한 가닥 출력선을 릴레이에 결선한다 예 끝났습니다 릴레이 두 번째 비접점 출력에서 나오는 것을 마그네트 호일에 결선합니다 릴레이 두 번째에서 나오는 출력을 마그네트에 코일 접점에 결선한다 이렇게 하면 끝이 났습니다 참 쉽죠 이렇게 해서 마그네트 전원을 한번 올려보면 여기에서 올리면 지금 현재 모터가 돌아가고 있죠 보시면 돌아가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모터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뭔가 콤베아라든가 어떤 기기가 반복적으로 움직이고 있겠죠 그러면 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접센서는 딱 어떻게 됩니까 인지를 하니까 감지를 딱 하니까 릴레이 들어오고 마그네트 모터가 멈췄습니다 여기서 이 물건을 들어서 딴 데다 놓으면 마그네트가 또 동작이 되고 모터가 돌아가니까 콤베아가 뭔가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쭉 왔을 때 다시 딱 감지를 한다 이거를 다시 걷어내면 또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접센서는 출력이 어떻게 릴레이만 작동을 시키고 릴레이는 이 여기 접점을 통해서 이 마그네트를 동작을 시킨다 이 근접센서가 하나가 움직인다고 해서 이 근접센서 릴레이가 움직이고 컴베이 마그네트가 움직이는게 아니고 근접센서는 여기 있는 릴레이 릴레이 릴레이만 움직이고 릴레이는 마그네트를 움직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전원을 끄고 이것을 만약이 B접점인데 A접점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작이 반대로 나옵니다 반대 자 보시면은 전원을 넣으면 동작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뭔가 물체가 오면은 그때서야 뭔가 돌아간다 콤베아가 그러면은 이제 이런 방법은 어떤 거냐 이거는 이 콤베아로 여기에 물체가 아니라 다른 콤베아로 물건이 오고 있다가 이 센서를 딱 건들면은 여기에 있는 걸려있는 어떤 다른 기기들이 여기서부터 뭔가 땡겨 간다든가 밀어서 간다든가 이 두 번째 그 동작이 될 때 이렇게 접점을 바꿔서 사용을 하면 된다 오늘은 모터가 작동이 돼서 어떤 물건이 근접센서를 다면은 멈추는 그런 회로를 동작시켜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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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hing 고맙습니다 지금